안녕하세요 목과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자동차 용품 3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에도 무엇을 이렇게 수입을 하고 제조를 했냐면은 자동차에 관한 것만 수입을 했었어요. 제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 제가 수입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 닥닥이라는 제품인데 요 제품은 제가 자동차 시트 자동차 시트를 세정제 없이 물로만 모염된 부분을 삭 비비면은 깨끗하게 찌는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용도로 수입을 했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생활용품, 욕실용품, 주방용품 여러 군데에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어디다 쓸까? 오늘은 제가 뭘 설명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욕실에서 욕실 가면은 욕조도 있고 그렇지만 요즘 대부분이 아 대부분은 아니지만 화장실 두 개 있는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는 뭐 욕실도 있고 샤워보스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샤워보스를 청소를 안 하면은 허옇게 백화현색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더러워. 원래는 투명히 있었는데 좀 사용하다 보니까 뭐가 비밀빵이 뛰었는지 뭐 했는지 굉장히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가지고 이 닷담을 가지고 한번 청소 한번 해볼까?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욕실로 가서 한번 제가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한번 같이 가시죠. 네 여러분 이제 욕실로 왔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울릴 거예요. 욕실이라서.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가 굉장히 허옇게 돼가지고 백화현색이 굉장히 일어났어요. 근데 저도 이제 좀 원래 좀 제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좀 청소를 제가 좀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도 뭐 아내분이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남성분이 하는 게 요즘 제일 좋습니다. 남성분들이 심도 좋고 이 손질이 굉장히 빨리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이왕이면 따뜻한 물로 먼저 담아주세요. 자 따뜻한 짜만 볼게요. 오케이. 아우 저희 집은 따뜻한 물로 바로 나오거든요. 이거보다 좀 더 뜨거우면 좋은데 따뜻한 물을 좀 담은 다음에 원래는 물로 물로 해가지고 닦으면 더 좋겠지만 더 효과를 더 극대한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이거 일명말로 퐁퐁이에요. 퐁퐁. 가족에서 쓰는 퐁퐁. 이걸 좀 몇 방울 떨어뜨려주세요. 해가지고 원래는 제가 자동차 시트를 닦을 때에는 세장제 없이 합니다. 그냥 물로만 닦아요. 제가 전에 찍은 영상이 있을 거예요. 저 오른쪽에 나오니까 그거 영상 한번 잘 보세요. 뭐 어떻게 이제 닦이는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제일 안쪽이 제일 안쪽이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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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겠죠? 물도 뿌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 그냥 제일 더러운 데가 여기 보다는 여기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닦아야겠죠? 자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어우 잘 닦이는 것 같네요? 투명해지고 있어요? 아 투명해지고 있어요? 어? 근데 이게 닦을 때 이게 일반 유리잖아요. 일반 유리 같은 경우는 매끈한 유리 같은 경우는 그냥 흐뭇하게 내려가는데 여기가 좀 이렇게 백화산장이 있다 보니까 거칠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물때가 심하게 깼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닦아주시고 닦아주시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닦으면은 유리장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외모나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닦아주세요. 제가 오른손 잡인데 또 왼손으로 한번 닦아볼게요. 아 제가 너무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곰팡이도 많이 꼈네요. 곰팡이 같은 경우는 락스를 이용해 가지고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그거는 지금 오르면 제가 유리만 샤워부스만 닦기로 했으니까 샤워부스만 닦을게요. 자 이게 좋네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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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 모서리 있잖아요. 모서리가 다 닦이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닦이네. 이거 좋네요. 이거까지 다 생각해 가지고 한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썩고서 물로 한번 풀볼까요? 자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썩고서 물로 한번 풀볼까요? 한번 썩어보겠습니다. 저는 티오로 나갈 때니까. 오오. 깨끗하네요.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깨끗하네요. 이 상태에서 여기도 또 들어오니까 여기도 또 해야겠죠? 여기도 또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소리가 벌써 틀네요. 여기 문지르는 소리. 여기 문지르는 소리하고 여기 문지르는 소리하고 여기 문지르는 소리하고 여기가 그만큼 물때가 많이 꼈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청소하다가 청소하면 물이 이렇게 튀겨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넣으면 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아 이렇게. 저는 이것도 있습니다. 깨끗한 융으로 다시 한번 닦아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과 얼마나 잘 닦겠는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융으로 닦지는 않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화장실이니까 그냥 내두는데. 그냥 화장실이니까 내두는데. 비교샷을 한번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닦는 거예요. 자 한번.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저랑. 어떠신가요? 여긴 안 닦은 데입니다. 여긴 닦은 데 봐. 확연하게 티가 나네요. 와 여기서도 육아 넣어도요. 확연하게 티가 납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보여요. 진짜 이 제품 다 닦아. 야 너의 끝은 어디냐. 어디까지 닦길래. 아 진짜 이거 닦기 되게 힘들거든요. 일반적인 솔로로는. 근데 이거라면은. 욕실 뿐만 아니라 욕실 부스뿐만 아니라. 신발 밑창. 하얗다는 요거다. 여보 보. 여보 보. 여보 보. 여보 보. 뭐 하얗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껑해지죠. 그거 한번도 한번 닦아볼까요? 자 한번.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신발장 있는 데로 가야 되죠? 가기 전에 앞서서. 먼저. 이번에는. 신발을 어떻게 닦으실 것이냐. 순수한 물로만. 닦을거에요. 순수한 물로만. 세정제 하나도 없이. 그러면 제가 물로 다 헹궈 가지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세정제가 지금 묻혀져 있어요. 그냥. 완전히 제가 다 지워가 있습니다. 저 앞에 버리고. 이 상태에서 보관원은. 그냥 말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리셔가지고. 다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욕실용 하나 따로. 신발용 하나 따로. 그 다음에. 자동차 시트용 하나 따로. 이런 식으로. 각각. 이렇게. 세개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사이트에 보시면. 두개 구매하시면. 세개를 드려요. 하나를 더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를 사용하다보니까. 아. 이거 사용하고. 저거 사용하고. 뭐. 깨끗이 닦으면.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전용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사이트에서. 투 플러스 원. 행사하니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집에서. 제일. 들어온 운동을. 갖고 왔는데. 제 운동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어. 조깅할 때. 신는 운동하는데. 제가. 뭐. 야산도 다니고. 뭐도 하고. 좀. 떼가 좀. 많이 끼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운동하니까. 지저분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일 지저분한 걸로. 갖고 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요기는 아니구요. 요 부분은 아니고. 요 부분은 제가. 닦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걸로. 닦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다. 와. 와. 바로. 바로. 바로 나가네요. 바로. 으응. 어마어마어마. 요것도. 아.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어. 지금. 보이십니까. 그냥. 떼가. 그냥. 바로 나가는데요. 그 다음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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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쫘악한 모서리. 요걸로. 이렇게. 이렇게. 어우. 딱인데. 딱인데. 자. 요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우. 대단하죠. 이왕 닦는거. 제가 먼저. 다 닦아 버릴게요. 닦는거에만. 닦는거에. 제가. 열중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히. 이게. 이름이. 다 닦이에요. 다 닦. 말 그대로. 다 닦인다. 그래가지고. 다 닦이에요. 이것도. 또. 누가 지었냐. 이거. 진 사람. 이거. 이름 진 사람. 진짜. 이름 잘 지었다. 이거 진 사람. 바로. 접니다. 저. 못가르트입니다. 또. 제자랑 했네요. 한번. 열심히. 닦아 보겠습니다. 한번. 이거. 물로만. 닦는 겁니다. 물로만. 자. 한번. 닦았으니까.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한번. 깨끗해졌는지.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전체적으로 돌려드릴게요.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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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습니까. 어메이징입니다. 어메이징. 어메이징. 여러분. 이거 샀다. 이거 하나에. 9,900원입니다. 9,900원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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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하셨습니까? 유익하셨으면 또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영상 잘 찍었어? 네, 잘 찍었습니다. 가자 이제. 탐구실 가자. 가자. 아, 전방으로. 아? 아, 또 내가 또 신경 안 썼다니깐 또 더러워졌네. 좀 요거 한번 나가면서 닦고 한번 갈까? 밀댕클리너로? 네네. 오케이, 한번 닦아보자고. 자, 닦아, 닦아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물을 묻히고 왔어요. 물 묻히고 오고, 제가 막 뜯겨가지고, 뜯겨가지고 한번, 좀 한번 닦아볼게요. 아, 이렇게. 아, 밀고 당기면은, 자, 밀고 당기면은, 닦이는 거예요, 그냥.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뭐 밑으로 쭉 내리고, 이렇게 해서 또 밀고. 자, 뺄 때는 간단하게. 자, 뺄 때는 깨끗하고, 톡. 아, 깨끗하다. 아, 깨끗하다. 가자. 지用ğimiz지요? 아, 깨끗해도.